오늘 재판 결과에 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어제 이 자리에서 이 재판 결과 예상했을 때 당선 무효형 100만 원을 넘을 거냐 말 거냐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형인데 왜 이런 겁니까?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을 때 형량이 많이 깎일 걸 예상하고 중형을 요청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선거 전까지 법조계에서도 벌금형을 예상하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허위 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 이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가 거짓을 공공연하게 말하면 선거 자체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의 백현동 협박 발언은 당시 국정감사가 전국에 생중계될 정도로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였다는 점이 감안된 겁니다. 단순한 부인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준으로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벌금하기에는 무적절한 사안인 거죠. 그런데 재판부는 선거 결과, 그러니까 이 대표가 졌어요.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도 감안해서 형량을 선고하는 거죠? 네, 이 대표의 정권은 4가지입니다. 과거 지하통로에서 명함을 돌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형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점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적용됐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1심에서 중형이 나오더라도 2심이나 대법원 가면 좀 깎이는 경우가 있는데,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판결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게 중언입니다.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대표가 형을 크게 낮추려면 자백하고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을 꿈꾸는 이 대표로선 선택하기 힘든 외통수겠죠. 감격 영역으로 가지 못하니 벌금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민주당이 사법부 예산 증액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이 100만 명이 넘는 탄원서를 썼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무죄가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내년 대법원 예산을 240억 원 넘게 증액했습니다. 법무부, 검찰 예산을 500억 원 가까이 깎은 것과 대조되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구애라는 해석이 많았죠. 동시에 이 대표 지지자들은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무죄 탄원서를 내면서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이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선고가 나올 거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평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균형 잡힌 판결을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한 판사는 재판을 16개월 끌다가 사표를 냈던 전임 재판장에 이어 이 대표 사건을 맡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숙고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네, 한 판사가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열흘 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정치적 파장에 따른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심, 3심 아마 갈 것 같은데 최종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정기장 잘 들었습니다.